오 불이 켜지네 되게 뭔가 로맨틱한 지금 타이밍인데 이럴때는 신혼이라면 뭐 뽀뽀를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9년차이기 때문에 그냥 뭐 없이 아니면 뽀뽀 한번 할까 어 아 아 1번만 해줘 으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여기 고성분의 새우 사러 왔다가 옆에 갈대받이 생성향이나 정자의 활동성 이런것들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구요 또 밝은 부전의 경우는 되게 햇빛이 강렬하네요. 어제 비록 올린 브이로그 육화가 거의 풍망 수준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가지고 지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진짜 가연날씨네요.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칭숭생숭한 마음을 좀 다 잡으려고 여기 고성 바닷가에 와서 새우 좀 사러 왔습니다. 분위기도 좋고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도 없고 인적도 드문 여기 갈대밭에서 사랑을 나누기 참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덮치는 줄 알겠어. 밥을 먹으면 어디에 가야겠다 안돼 안돼 빨리 못하겠다고 아 안돼 진짜 못하겠다 포함를 못하겠다고 포함를 안으로 포함를 안으로 포함를 못하겠다 포함를 못하겠다 포함를 못하겠다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